르노삼성 자동차 르노삼성 자동차, 이하 르노삼성 는 QM6가 누적 판매 20만대를 달성했다고 이의밝혔다. 2016년 첫 출시된 주명 SUV QM6는 높은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대, 다양한 파워트레인 구성으로 매년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 중인 스테디셀러 모델이다. 특히 국내 유일 LPG SUV인 QM6은 시장이 선두주자로 사랑을 받으며 출시 2년 만에 6만대 판매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은호 삼성 김태준 영웅 마케팅 공부자는 QM6 누적 판매 20만대 달성은 끊임없이 차량이 상품성과 고객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은호 삼성 모든 인지권들의 노력이 고객들께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계속 사랑받을 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분당오리 지점에서 QM6 20만 번째 출고 고객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20만 번째 주인공인 40대 중반 여성 고객 김수경 씨와 가족이 참석했다. 은호 삼성은 감사의 의미로 20만 킬로미터 보증 연장 교환권을 전달했다. 20만 번째 고객이 되지 못한 4명의 고객에게도 푸짐한 경품을 진정했다. 19만 9999번째 고객과 20만 첫 번째 고객에게는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3을 진정하고 19만 9998번째 및 20만 두 번째 고객에게는 4가지 기능이 담긴 멀티 주방기기 비스포크 큐카를 감사 선물로 제공했다. 20만 원에 방안하자